자, 요거 미션 가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도 난 정말 내 자신이 대견스러워 진짜. 난 솔직히 이미 그 아까 죽으러 가는 어떤 회장면같이 그런 느낌이라서 괜찮아요. 여러분 아까 보셨죠? 구슬 다 피했잖아요. 구슬 피한다고 다 피했어요. 아십니까? 아까 여러분 구슬 피하는 거 봤어요. 다 피했어요.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피할 수 있냐 말이지. 봉제 시적으로. 앞에 오는 잔성만 봐가지고 피했다니까? 이거 후회하실 텐데. 일단 미션 갈깐 갈게요. 이거 후회하실 텐데. 왜냐면 이거 98UM은 더 좋은게. 이게 X라 부르기 때문에. 그냥 대놓고 쓰면 됩니다. 우와 데미지. 한 방. 두 방. 두 방. 두 방. 이거 그냥 맞아주는데요. 이거 최고 난이도거든요. 잠깐만 이거 너무. 하거라도 너무 무리지나. 한 방. 레디. 레디. 고. 왜냐면 이게 최고 난이도 해도. 적들이. 공격 안으로. 이런 거. 우와. 오우. 제발. 오우 씨. 안 맞네. 오지마. 잘 초피 쓰자. 초피 쓰자. 아아아아. 아아아아. 세방. 세방이네. 세방.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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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탕. 무슨 소리가 없을까. 도마. 아... 진짜 힘들었다 오늘 2시 넘게까지 할 것 같아 명절에 버닝한다고 했잖아 다행이다 올릴 것 많이 만들어서 올릴 것 많이 만들어서 다행이다 그리고 좀 특이한 거 발견했어요 딸필 때 있잖아요 엑스트라 원래 딸필 피가 반짝거릴 때 피스타기 무한 가능하잖아요 근데 이거 DM은 한 번은 제한해놨네 레디 고 해보니까 그렇구나 뭐야 왜 이렇게 싸움 잘해 왜 이렇게 싸움 잘하지 오 잠깐만 와 큰일 났다 아 진짜 샘이 왜 이렇게 싸움 잘해요 맞을 자루 같은 어우 죄송해요 어 이걸 그냥 날려버리네 왜 이렇게 싸움 잘해 조난한 캐릭터인데 조난한 캐릭터 맞잖아 오파돼서 트고파에서 그냥 조난한 캐릭터지 솔직히 야시로 뛰면 개륵 같은 정도 캐릭터 아니에요 여러분들 개륵 맞잖아 개륵이 미쳤나 이게 참기나 어 존나 빡빡 이상하네 에게 와 뭐야 폴바 개aments 계속 다음에 어 뭐야? 다 퍼막해야겠다 와 약손 아 그냥 잡을게 와 뭐야 존나 잘한다 어거지 존나 잘해 스킵하고싶다 존나 보이소보기 싫다 못생겨가지고 개 못생겨가지고 오나미고 오나미 못생겼어 이거 못생겼어 이거 죄송해요 아 정말 꼴았다 진짜 넌 사난들이 걸렀다 어? 아 너무 얕잡았어 너무 아 너무 얕잡아 아 너무 얕잡아 아 나 목표 수고 나서 좀 때려가면서 해야겠다 좀 때려가면서 해야겠다 때려가면서 해야겠다 때려가면서 해야겠다 오케 내봐 오 다섯번 오케 받아주네 고마워 와 아까 그 쉐이비를 개 까칠했는데 넌 다르네 넌 좀 달라 아 너무 얕잡아 아 이거 진짜 착하네 좀 다득해 너무 멀다 오케 오케 하는 거야 뭐 이렇게 여쭙빵 와 지뢰다 지뢰다 와 지뢰지 안맞겠다는 계단하지 일곱박 공격 와 라운드 3 아무튼 다음에 글리타 하면 아니요 지금 아까 첫판에서 해봐 지금 3판이죠 $0s& vezes $800 $ excessive socioeconomic $ $$ $ $ $ $ $ $ 그래 1불빵 9불빵 어우 굉장히 좋으시네 내가 딸피덱 한번 넣어볼게요 1불빵 2불빵 1불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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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역시 다르네 어우 다르네 아 맞을 수도 있잖아 와 맞겠다는 드러나이지 장난아이네 초필입니다 초필 와이씨 맞을 수 있었는데 와 피가 조금만 더 있었으면 와 피가 조금만 더 있었으면 맞은 건데 와 나 진짜 몽팡 조금만 더 할 수 있었으면 맞은 거예요 저거 맞죠 여러분 레디 고 아 깜짝이야 아 초필을 수 있었는데 몽팡 조금만 했으면 아깝다 아 깜짝이야 1번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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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흠 으아! 레디 고!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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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얘도 못붙였다.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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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! 오케이! 1번! 고! 위너스! 랩 2! 아기사그 이끄! 레디! 고!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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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아!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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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! 으아! 조곤 고!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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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착하네! 으아! 에이! 크워! 레이디! 와 대주네 1레방 아랑팀하고 아랑팀하고 누구지? 지휘국도 착하네 오히려 유판이 더 좋아요 왜냐 유판같은 경우 방어력이 아 이거 오로취 나오네 자 이러면 오로취 나옵니다 왜 더 좋냐 하면 방어력이 훨씬 세거든요 얘네들 방어력이 훨씬 세요 라운드 1 자아楽이네 내의 불을 레디... 뭐같이 봐 오케이 네일종을 보자 아이씨 아 뭐야 왜이렇게 오르게 잘 지냐 아이씨 여기서 끝나네 아아 아깝네 아 잘한다 수호방 힘들겠네 수호방 생각나 라운드 3 오리테기나 사이 레디 고 오리테기나 후원 끝 후원 Linke. 룸 닛아. minder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요거하고 해킹판 가도록 하겠습니다. 오로지가 착하게 나와줄까? 오로지 엑스트라 했으면 좋겠네. 오로지 마른 거 안 말할게. 한 네 방으로 맞자. 네 방으로 맞자. 아... 그러면 안 돼. 와 진짜 아팠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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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 연습방 끝이에요. 맞습니다. 자 분육 아니면 참 힘들었네. 아팠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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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팠네. 으아듬. 으아팠네. yt. 아팠네. 잡았다. 플라까지 한 번도 안 갔다. 총 엘렸을 것 같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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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여러분 좋아요 구독하기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미 인식분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들 즐거운 명의 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모영님 올해도 항상 만수무강 하시옵소서 방송도 매일 좋은 방송 꾸려나가서 감사드리고 설날도 항상 활기차게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만수무강 너무 할아버지 모신거 아니에요 플레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